기초생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 필요한 연필 중심의 주변 재료들을 모아놨습니다. 연필도 브랜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것들을 놨어요. 여기 있는 이게 연필 깍지에요. 연필을 연결해서 쓰는데 3개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. 요건 이제 찰필이라고 하는거에요. 종이를 말아놓은건데 연필을 부비거나 할 때 쓸 수 있는거구요. 요건 뭐 그냥 칼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제가 잘 쓰는거 놨어요. 요게 다 지우개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미술용 지우개고 요건 떡지우개라 그래서 말랑말랑한거. 요건 조금 그거보다 단단한거. 요건 제일 단단한거. 그럼 왜 지우개가 이런게 있는지 종류별로 일러드리고요. 요건 제도비라고 하는건데 그냥 빗자루에요. 지우개가루 같은거 털 때 손으로 하면 그림이 붕개지잖아요. 요거는 연필깍기가 되겠어요. 연필부터 종류를 알아볼까요? 연필은 서양에서 들어온 재료잖아요. 알파벳 숫자가 H하고 B 이렇게 나누어요. 요게 HB라고 써있는건데요. 딱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거에요. HB가 중간이다 그러면은 H랑 B는 뭐냐. H는 흐린걸 얘기하고 B는 진한걸 얘기해요. B종류를 한번 들고 보여드릴게요. B, 2B, 3B, 4B, 6B 숫자가 커질수록 진해진다. 심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두꺼워져요. H도 마찬가지로 H, 2H, 4H, 6H 가면 점점 흐려지는거에요. 이거의 심은 기본적으로 B보다는 단단하고 좀 얇아요. 연필을 흐린거에서부터 진한걸 꺼볼게요. 비슷하게 고르게 힘을 줘서 요게 4H에요. 요거는 2H에요. 같은 힘으로 써도 진해요. 이번에는 H입니다. 점점 진해지죠? 요건 불현대가 다르긴 하지만 HB는 좀 더 진한거다. 얘가 딱 가운데 있는 아이죠. 요건 2B에요. 확실히 진하네요. B를 빼먹었네. B구가 옆에 꺼볼까요? 비슷한거 같은데 실제로 쥐어보면 이게 조금 더 흐려요. 4B 갈게요. 연필 손도 조금 더 두꺼운거 같지 않아요? 실제로 꺼보면 좀 더 무리게 잘 부서져요. 4H, 4B를 들고 비유를 해줘 볼게요. H는 더 단단하고 B는 물러요. 그래서 같은 힘을 주고 칠할 때 4H는 이 정도의 톤이고 4B는 진하게 나와요. 아주 힘을 주면 어떤 색까지 나오냐? 굉장히 진하죠? 4H도 한번 더 꺼볼까요? 이거 진짜 잘 안거죠. 연필 깍지가 어떻게 생겼나? 나선형으로 생긴거에요. 구멍이 양쪽으로 나오고. 얘는 요걸 이렇게 돌려서 쪼이거나 풀거나 할 수 있어요. 얘는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쪼여지고 풀리고. 여기다 연필 한번 꽂아볼게. 여기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힘을 주면서 돌리면 체결이 되는데 이거 낄 때 여기 조심해야 된다? 손 다쳐요. 다시 빼보고. 요 재료는 여기다 넣고 돌리면 짱짱하게 되는데 문제는 속이 좀 넓어서 간당간당거려요. 보이세요? 이렇게. 그래서 쓰기가 좀 불편하답니다. 저는 두꺼운 재료를 쓸 때 쓰는 편이고 잘 안 써요. 흑연인데 연필 보면 연필 침이 있잖아요? 이게 흑연이에요. 그것만 따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두껍죠? 여기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게 여기 들어가요. 이렇게. 콘테라는 재료도 좀 두껍거든요? 그런 건 일반 깍지에 잘 안 들어가요. 두꺼운 재료 쓸 때는 두께도 살펴보고 사셔야지 사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이 깍지 같은 경우는 연필처럼 얇은 거에서 흑연같이 두꺼운 거까지 쓸 수 있다. 자, 요거는 잘 껴지는데 예쁘고 잘 안 팔아요. 이거. 단단한 정도로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보여드렸더니 이게 가장 짱짱해요. 딱 끼면 완전 단단해요. 거기다가 연결하면 엄청 길겠죠? 이렇게. 요거가 찰필인데 찰필도 뭐 여러 회사에서 다 나와요. 근데 두꺼운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이렇게 얇은 거 있는데 지금 저는 얇은 거랑 중간 거만 가지고 있어요. 이건 종이를 둘둘 말아놓은 거에요. 여기 보면 한 겹씩 쭉 말아서 살짝 까볼까? 여기 요렇게. 굉장히 얇아요. 얇은 걸 잔뜩 말아놓은 거에요.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깎아준 거죠. 종이 종류도 회사마다 좀씩 달라요. 저는 이 종이가 좋아요. 문지를 때 깡칵칵칵해요. 끝이 기모처럼. 눌러보면 말랑말랑해요. 단단한 것도 있어요. 독일 제품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. 연필도 단단하고 이런 찰필도 단단하고. 자, 요거 어떻게 쓰느냐? 여기 보면 막 뭐 묻어있죠. 연필을 이렇게 붉을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요. 여기 보세요. 깨끗한 거. 이렇게 문질러주면 묻어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고서 이걸 지우지 말고 그냥 줬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곱게도 만들고 퍼뜨리기도 하고. 고와지는 게 느껴지죠. 다르잖아요. 요럴 때 쓰는 건 뭐죠? 이거 찰필. 칼 설명 드릴게요. 칼날 끝이 보면 굉장히 뾰족하죠? 칼심이 사선이 더 이렇게 기울기가 눕혀져서 가있어가지고. 단단한 느낌이 들고 연필을 깎으면 좀 더 잘 깎아요. 지우개 설명 드릴게요. 말랑말랑해요. 이게 미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. 처음에 새 거는 이거잖아요. 이거를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우개질을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지우개질도 할 수 있어요. 제가 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모아놨냐면. 이 끝에 꼭 이렇게 날카로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약간 무딘 지우개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쓴 거 다 버리지 말고 다 모아놔야 돼요. 자, 재도비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. 재도비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마세요. 이거. 요거는 떡지우기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찍어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부드럽게. 이걸 자꾸 빼면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? 여기도 빼볼까? 보이세요? 소리 들리세요?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지우개가 들어가니까 왠지 좀 예쁘지 않아요? 지우개는 틀린 걸 없애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.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. 또 다른 연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써요.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주로 여러분들 기초생들이 지우개 사오면 커서 좋아 보이는 건지 자꾸 이걸 사오더라고요. 이거 대생용으로 쓰기 안 좋습니다. 이게 조금 더 단단해요. 아까 그 지우개 요거에 비해서. 작은 거에 비해서.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톤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빼내기가 어렵고. 날치라도 좀 차갑고 지우개가 단단하다 싶으면 더 안 지워져요. 이게 누르면 단단하다고. 얘는 더 단단해요. 단단한 것은 연필이 여기 자꾸 묻어가지고 지우개질 많이 못합니다.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전동 지우개라는 걸 쓸 때. 그때 이걸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. 전동 지우개가 뭐냐면 요건데요. 요 끝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. 그래서 요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. 요걸 누르면 돼요. 요거. 요건 어땠으냐? 요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지워줄 때 쓰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세게 지워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. 요거 쓸 때 요 안에 있는 요 지우개. 요걸 바로 얘를 잘라서 쓴 거예요. 자르면 어떻게 되냐?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?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얘에 해당되는 거예요. 이것들이 지우개의 기본 종류가 되겠습니다. 연필 깎기는 H 종류, 특히 EH, 4H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깎았으면 되겠습니다. 연필 깎기는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사는 게 좋아요. 색연필이나 연필을 깎을 때 자꾸 심이 부러져요. 안 좋으면. 연필 깎은 시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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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